인디아나 인도네시아? 왜? 강아지도 답답하대! 나 유튜브 안 나왈래요?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야 여러분 기다려! 오늘 또 헨리 씨가 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린 씨 저도 영광이에요 저도 영광이에요 맛있는 샐러드 먹으면서 토크도 좀 하고 캐첩도 하고 근데 원래 누나 유튜브 콘텐츠가 이런 걸 먹방이요? 아니면 아직 결정 안 했어요? 그냥 믹스트 샐러드라고 컵 샐러드라고 보면 돼 누나 콘텐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믹스 샐러드 얘기하고 있고 헨리 씨는 어떻게 처음에 유튜브 채널 잡을 때 어떻게 네 아린 씨 그럼 오늘은 내가 콘셉트 잡을게요 잡아주세요 선배님 어? 누나 누나 뭐? 오늘은 관리 어?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지 최근에도 몸 관리도 시작해가지고 옛날 전혀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난 사실 누나가 뭘 먹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아! 아박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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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박사? 아박사 이상한데? 아 그 그 그 그 그냥 먹자 그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 아니면 2주 뒤에 뭐 행사가 있잖아 진짜 미안한데 어 조금만 내려서 밥 먹으면 안 돼? 누나가? 어떻게 내려?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? 다리가 더 기나보다 현희 씨가 방금 먹으려고 비가 나 유튜브 안 나왈래요 보고 있었으니까 원래 이거 뭘 중요해 지금 내가 앉아봐 근데 자세가 좋아야 돼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도 오늘만 좀 혈액순 좀 접어봐요 네 혈액순 오늘은 필요없어 피디 CD로 해주세요 네 CD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거 할까요 뭐 뭐 한국말 배우는 거 내가 봤을 때 아이린 씨는 그렇게 그렇게 잘하지 않은 거 같아요 난 좀 비슷한 거 같아 주파수 주파수가 뭐지? 주파수 몰라요 와우 It sounds like a medical term like 병원에서 쓰는 단어 같아 도수치료 막 이런 거 아니야? 오! 아니야? 츄파츄읍스 근데 Frequency I knew it 주파수 You knew it It's felt like it Yep You knew it 인도가 지금 몇 신잖아 인도가? Yeah Of what? 인도네시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강아지도 답답하대 인도네시아 is a country Do you know any hard words? Any hard words? 친환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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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한 환경 지금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이야? 지금 뭐 친환경 노폐물 노폐물 그거는 줄임말이고 노폐물이 줄임말이잖아? 노폐물이 줄임말이잖아? 그건 줄임말이고 줄임말인데 노 뭐 뭐 폐 뭐 뭐 물 뭐 뭐 물 뭐 뭐 한국말을 같이 배우면 큰일 날 것 같아 그치 우리 좀 배워서 또 다시 만날까봐 누나라고 해도 돼요? 그럼 누나잖아 여기 뭐 묻었다 폴 묻었어 아 그 폐생김? 노폐물 묻어 이제 뭐 해야 되지? 그거 바이바이 그거 막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너무 치즈? 노 노 노 너무 좋아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라 알았지? 그럼 그거 안 눌러 디슬라이크 해야 되지 아 이게 그냥 유튜브 거기 해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야 여러분 기다려 알림 설정 온 항상 다이어트해요? 아 아이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이렇게 슬림한지 그거 알려주면 대박 날 것 같아 자주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